아이고 족족들 먹죽이 아직 시집장계도 안간 아이들이 못 물토세기가 대부로 뜨느니 웬 이런 놈이셨 아이고 걔는 요샌 양 먹을게 놈이 좋아노난 그저 전남아 놈이나 안이 배달되는 것이었고 요 상점만 강바도 먹암지기 참 사람들 홀림도 여러가지주 거긴 포라노난 집이서 밥 세끼 먹는거 외에 축축축축 허멍 그것들을 헤이노난 게 어떤 걸 말입니까 생각것이 들면 저 진례만 나가봐봐 아이고 그냥 맨손으로 가는 아이가 어서 뭔 먹을걸 손에 들덩다니니 소리 안가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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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면날 어시사 할 땐 밥만 먹어져도 어디 쉽지가 하고 저만 아이들도 미식어 3억째내 두게 돈이 있어서 이걸로 주 어멍어반게 번쩍어신거 하는 아이들도 바래지도 아니하고 어떤 거당 그자 이 천란 개혁이나 휘다주민 그거 그자 먹는 취미로 했지만은 요새 아이들은 그자 밥들은 잘 아니 먹고 미식어 과자여 미식 빵이여 돌아서면 그자 돌코로 먹는 것들만 그자 주성 부르므로 난들게 이제 그거 아니하면 아이들 양 요새 아이들은 밥도 잘 아니 먹어도 축축축축 이거 하는 걸로 그자 원 밥을 때우는 생입대다기 아이들 문제가 아니여 전번이도 온 번 마채강고 난 그 미신 그 끄성 다니는 미식어인 고라라마니 미신 캐친가 미신 거에 그 구르마 닮은 거에 그 끄성으네 그 뒤 산 거 보니까 반은 꽈자더만 반은 꽈자라보나 아이고 경헌은 아이들신디 또 그거 먹는 거 허지 말라는 놈인 또 허지 아니 짐예까게 그니 영 참 우리 아이들 키울 땐 아이들 미신 이거 허겠네 영 어몽신디 미시고 사주 이거 사주 그니 엄두도 아니 났쯔만은 요새 아이들은 게 미신 학교 갔다 오당 들령 축축축축 거몽 이거 허구 참 학원 갈 때도 부민 아이들 상점에 소빵 다마정 아이고 자넨어떵인 집에서 밥들을 먹음 댕기주 저 뒤서 저걸 먹음 신고 허당보미 그저 그것들 허물어 그저 정상적인 밥을 먹음 수 가게 아이들에게 아이고 개나저나 우리들 저 아이스크림이나 하우스 사당 냉장고에 놔두게 아이고 어느지 아방이형 나형 미식어 밥 외에 미식을 먹음은 공행 살아온 삶이라 낭뚱신 아이스크림을 가느려 왕상을 이룰 수 가게 입이 심심허고 이 사람아 입이 자꾸 썩 조나기 저 날도 덥고 컬 때 돌고로는 거 시원하게 입에 놓으면 좋겠느니깐 아이고 나 좀 매실 해놓은 거 강 안내 커메 그걸로 그저 미신 말만 하믄 매실 키누이 매실인마 그거 먹음인되죠 아파도 매실 미신 아이고 밥 먹음 돌아선 얼마 돼지도 아니신데 미신 아이스크림이옴 미식어여 거느려 점 수 가게 긍허지 마랑 나 어느제 군놈식 하는거 봐 수 가게 긍허는 아방도 각시가 졸려주는 점 놈들 말라는 엘빙 엘빙 점 엘빙 그거 밥 졸려준거 먹고 매실이나 강 안내민 그거 먹고 화살 이풍고먴인 개혁이나 강 안내민 그거 먹는게 그게 넬빙이 주게 넬빙이 100억밖에 빙빙 돌암쪄 빙빙 돌암쪄 그저 미신 말만 하믄 솔직히 고라게 돈낙가왕은에 미신걸 미신 돈낙가왕 깨왕 건강 생각해인 그거 군놈식 먹는거 딱 금지하는거 주게 저 냉장고는 저거 나가 들어가도 날만이 그치 앙 텅텅 빈 저 푸라블라 저 냉장고도 제가 시나무 떼신거 저검씨 머리놔서 저거 냉장고 저만이 사는게 주운거에 저 테레비에 나온 박사님들 섬은 냉장고 솟박 담안왕 살지말른 그거 다 굽는거 아니더럼 수 가게 솟박 담으면은 솟박은 해서 우리도 저 냉동실엔 그자 떡 곧 3년 된거 부터 저 떡 아이고 저거에 그자 자리전 말고 넣으신 냉장고 저검씨 아이고 꽂다 그수다 아이고 쫑 어떤거 이 운을 야이 타이밍 꼭꼭 놓쳐배신거게 아이고 귀여워 자희도 어떤거에 요샌 사료주민 사료만 더 크게 먹으면 주운디 저거저거 이틀 넘어가도 아니 먹는거보단 어멍 이거 아니 먹으면 미식어 똥거 저 사료마랑 주카부대냥 자희도 머리를 씌는거 닮아 쫑! 긍해도 어멍은 너 밥 아니 먹으면 딴건 안줄거여 이! 고말라 헛살만 심은 개방송템식하라 이거 아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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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